길을 걸었지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열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오 떠나버린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오 돌아선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놓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건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자 이제 화면에는 가면을 벗고 석취를 보여주세요 우와 누구야 누구세요 이분은 바로 화살표 명예치 서경석씨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우 무우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 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